최근 인도네시아의 발리 해안에서 3마리의 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4월 15일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돌고래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고 치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도 돌고래들의 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하여 돌고래 사체들이 발견된 이후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돌고래 사체들의 발견이 되지니 징후일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한 해변에서 들새고래 수십 마리가 떠밀려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돌고래들 중에서 비교적 덩치가 작은 3마리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옮겨 구조했으나 나머지 52마리는 폐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의 돌고래 떼죽음 사건이 2021년 2월 18일이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2월 13일 저녁 11시 7분 5초에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규모 7.3진원의 깊이는 55km 최대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을 한 지 5일호인 2021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의 한 해변에서 들새고래 수십 마리가 떠밀려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돌고래들의 떼죽음 사건 일주일 내로 큰 대지진이 많았습니다. 4월 21일 오후 4시 20분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규모 5.6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2일부터 4월 22일 토요일 새벽 1시 14분 기준 일본의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살펴보면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무려 2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가사와 라제도 강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자주 강진들이 발생하였으므로 반드시 후쿠시마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의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31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환절기 새벽 0시 20분 12초의 대한민국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0진원의 깊이는 8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최근 일본 호카이도에서는 4월 관측사상 가장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포항에서의 환절기 낮과 밤의 기온차에 발생한 지진과 같이 일본 역시 환절기의 시기에 강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